우리나라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버스킹 페스티벌과 전야제가 열렸고, 내일 개막식에서는 불꽃과 아트서커스를 결합한 주제 공연과 10분간 데일리 뮤직 불꽃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주말인 29일 형산강체육공원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스페인 3개국의 대규모 국제불꽃쇼인 비바포항 하늘꽃 피는 날이 1시간 동안 포항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